지금부터 파이썬 플러워 컨트롤, 한국어로는 제어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파이썬 입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면 1시간 30분밖에 되지 않는 파이썬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능이 실행된다. 프로그램의 의미이자 자동화의 본질입니다. 실행되어야 하는 순서에 따라서 코드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은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죠. 곧 여러가지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같은 작업을 실행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언어의 기능이 바로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제어문, 영어로는 플러어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실행되는 흐름을 제어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프로그래밍 혁명이 등장한 이후에 출현한 가장 웅장한 혁신인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들은 결국 제어문으로 그려진 거대한 강줄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취를 감상하기 전에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실행할지 언제까지 반복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선택은 시군 중 몇 기거든요. 비교를 위한 연산자들을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라는 매우 매우 중요한 연산 방법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비교의 결과를 표현하는 데이터가 또 있어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불리언. 참과 거짓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타입이 필요합니다. 불리언까지 배우고 나면 제어문을 사용할 만반의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불리언 데이터 타입을 먼저 배우고요. 비교 연산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제어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구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익히고 나면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